칸수의 하이스 얘도 이때부터 관심있게 봤나보다 엄마 글씨라고? 오! 오오오 이거aven지말고 헤이 헤이, 너 magnet에서 터널라 내 책을 보내주세요 알았어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이제 우리 기다리고 경찰에 야 근데 이 여자도 쎄네 대가를 받으라는 거지 책임을 치라는 거지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는 이유가 일단 우리 어머니의 그래 그래 어머니 물건을 보여주는 거야 멍청한 자식 그래 그래 이 얘기를 하란 말이야 이 얘기를 내 말이 그래 이러면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여기 왜 들어왔는지 이거 봐 카산드라 모건의 아이들 설마 우리 엄마 알아 안녕 마이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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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알 거라 생각했어 관련이 있는 사람일 것 같았어 엄마가 얘 직원이었겠지 엄마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가장 훌륭한 희스토리언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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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았다 병이 찾아오셨대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그런데 되게 희귀병에 많이 걸린대요 발굴하다 보면은 바이러스 이런 걸 많이 만난대 너무 오래되니까 유적들이 공기가 오염되고 이래서 프렌시스 드레이크 경험은 언차티드3에서 나왔었던 주제예요 이 책도 주면 안 돼? 우리가 찾아낼게 오 오 오 게이드 게이드 그래 지금 우리가 찾고 있어 아니야 아주머니 이거 취소해줘야 될 거 아니야 경찰을 정문으로 말고 다른 데로 나가라는 거지 뭐 지금 어 이거 봐 야 이 아주머니들 보통이 아니네 이거 이 할머니들 쌤 가방 챙긴다 iah 가방 챙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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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왜 왜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돼 여기서 돌아가시면 야 우리 살이 먹네 어 어 어 안돼 야 우리 살인범대 이러면 왜 담배를 피웠어 왜 피웠어 야 그 여자 만지면 안되지 멍청아 짐은 다 남는데 클났다 헐 살인범댔다 와 클났다 진짜 클났다 진짜 클났따다 저희는 여기가 우리를 찾아봅시다 그럼 여기가... 나이틱 지금 바로 가야 돼 아 동생한테 도둑질을 시키더니 이제 살인자가 저거 살인이라 보기엔 뭐라고 해야 돼 저 상처로 남을텐데 둘째 감으로 나오지 어 난리났다 어떡해 아 근데 저 할머니 살아있는 거면 진짜 큰일이다 근데 만약 차라리 저기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목숨이기 때문에 담배 폈잖아 또 마지막 담배지 그게 진짜 근데 만약에 어어어 어 저 할머니가 살아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좀 문제가 되지 그쵸 저 할머니는 버리고 간거지 야 근데 이 당시에는 지문이라는 게 없었나요 혹시 지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죄가 아직 없었던 시대인가요 오우 경찰도 오지는데 그냥 떨어지면 괜찮은데 어 미성년자 벌써 다 봤네 오우 샛 들켰어 들켰어 오우 샛 오케이 이래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아이고 목소리 냈다 야 망했다 얼굴 다 봤다 아작났다 아작났어 인상차기 다 봤다 이제 인상차기 말해줘 인상차기를 멍청한 경찰들아 오우 야 머리 좋은데 스킵하고 가네 오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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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면 성렬정도밖에 모른다고요 네 일로 가있나 이쪽으로 그렇지 됐어 자 여기 무면허 운전 가자 무면허 운전 안 되는구나 그건 너무 막장이었구나 오우 자기는 알아서 하겠대 어 잡히면 이거 잡히면 이거 다시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러네 그러네 근데 저렇게 잡히는 게 얘 미래를 위해 나은 걸 수도 있어 아 근데 살인범 내려나 아 여기야 가자 야 이 시대때면 지문조사 충분히 가능하다 솔직히 이 시대때 지문조사를 못한다고? 이때가 언제야 이게 1980년도? 그 정도 될 텐데 1990년도일 수도 있어 그 정도의 시대때문은 지문을 가진 나라는 드물어? 그 정도의 시대때문을 가진 나라는 드물어? 너무 늙었네 나 왜 모두 다 질문을 찍어야 된다 생각했지 그건 돌아가면 티 나나? 우리는 이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인범으로 지목되고 있겠다 지금 얘네들이 지금까지도 정확히 누군지 모를 뿐이지 아 이게 어머니의 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완성해야 된다 생각하는구나 그러네 뭐지? 뭐 좀 알겠지? 꽤 잘 알고 있는지? 또 뭐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엄마가 그니까 선 프랑스스 Drake가 났어 누가 말하는지? 누가 말하는지? 오 드레이크 지들이 드레이크의 후손이 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드레이크로 지었구나 이게 언차티드 3를 봐야지 이해가 돼 방금 장면은 내 말이 맞나요 지금 나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네이트 드레이크가 된 거야 엘레나를 가고 싶어 우리는 같이 가고 싶어 맞지 얘가 언차티드 3에서 드레이크를 계속 찾잖아 나는 진짜 후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엘레나 딱 싸우려고 의상 갖춰 입고 왔네 여주 떴다 여주인공 권총 찬 것 봐 옛날로 돌아갔어 근데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 때 그 때에 만났을 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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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그 때에 남은 몸을 잃지 못해 내가 이곳에 남은 몸을 잃지 못해 내가 이곳에 남은 몸을 잃지 못해 내가 어떻게 찾았을까 어떻게 찾았을까 아 아 쉽지 그냥 전기기의 소리에 따라 하하 하하 내가 내가 어떻게 여기 여기 설리반? 설리반이 데리고 왔나보다 비행기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설리반이 비행기 운전하자 설리반 진짜 아버지다 아버지 자신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네이트가 부인이랑 헤어질 것 같으니까 설리반이 가서 얘를 설득해서 데리고 왔네 부인을 형 새끼는 도대체 뭐하는 새끼야 형은 지금 얘는 가족도 아닌데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가지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챙기는데 형 새끼는 뭐하는 놈이야 형이 지어낸 소리라고 개 당황하겠다 지금 몇 명을 낚은 거야 형이 지금 어 이거 봐 지금부터 보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스토리에 잘 모를 거예요 제이자 정말 지금 통수에 통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형이 레이프랑 짰어 근데 레이프를 통수를 쳤어 그 다음에 얘한테 와가지고 거짓말 쳐서 통수를 쳤어 그 다음에 둘이 함께 해주니까 참 보기 좋다 진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는 게 부부죠 엘레나랑 드디어 함께하는구나 이 씬 진짜 언차티드 퍼 언차티드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꿈의 조합이야 진짜 이거 정말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야 드디어 둘이 함께하네 엘레나 거의 완전 진짜 아줌만데도 몸매 쩌네 엘레나 무시할 말 안 돼 엘레나는 진짜 여전사야 여전사 주위복보다 나올 때도 많아요 이거 봐 자동적으로 당겨주지 딱 자제되어 있잖아 형은 자신 또는 포돈 포돈어? 포돈어놈이 에이벌리의 보물을 갖는 것보다 네이트가 각기 원에서 깨어낸 거라고? 아니야 내가 보다 형은 나쁜 자식이야 나가 얘기했잖아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뭔가 욕망이 느껴지던데 내가 봤을 땐 여기가 너무 오래 걸렸어? 아일랜드에? 몇 시간 동안 콜린을 봤어? 여기가 봤어 여기가 아주 놀라운 것 같지? 제가 전체 투어를 못했지? 제가 조금 욕망이 느껴지던데 제가 모르는 거짓말을 했잖아 맞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보죠 자 저기로 올라가려면 제가 봤을때는 여기 위에서 뭔가 하는게 맞을거야 아 오케이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우와 야 이게 무슨 꽃이야 실제로 우와 되게 학종이 같다 느낌이 되게 선명하다 어딘지 알아 지금 따라오면 돼 올 수 있을까 엘레나가 엘레나 이거 못 없을텐데 엘레나 못 없으면 여기 못 올텐데 엘레나 못 있나 어 뭐야 그냥 못 없이 오른쪽으로 와버리네 엘레나가 더 잘 타래 엘레나가 더 잘 타래 엘레나가 더 잘 타래 엘레나가 더 잘 타래 요거 진짜 밤에 잠시 우호우홍우홍우홍우홍우홍 어어 안돼 어 형님은 괜찮아지만 내 부위는 안돼 어이구 뭐 내릴거 없어? 위에 길이 보인대 나는 일로 못가거든요? 이쪽으로 갑시다 엘레나 어디있어 엘레나? 아 저기있네 어어 거기서 뭐 좀 있나 봐봐 둘러봐봐 엘레나 오케오케 엘레나 뭐 찾았대 아마 상자같은거 줄 가능성 커요 좋지 아마 난 그래서 상자를 일로 밀면 아까 난 가운데로 가야될거야 자 바다로 떠내려가기 전에 빨리 잡죠 어? 서있는 상태에서 에런을 당기고 있으면 밧줄을 당긴다고? 지금 저기 밧줄 연결한거지 지금 나 어어어어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아 그 다음에 일로 갖고와서 그 다음에 아니 올라가 올라가 더 안가져 일로 일단 이렇게 끌고 옵니다 됐어 여기 끌고 오고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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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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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바다로 들어가자 강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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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와 이쪽으로 끌고와 됐어 됐어 더 끌어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여기 올라가 여기 올라가 더 끌어 더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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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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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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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이 그 다음 자르는게 뭐지 버튼이? 자르는 버튼이 없네? 아 이거 세모를 누르면 오케이 추가되고 아 여기 뭐야 여기서도 이렇게 다 컨트롤 할 수 있었잖아 이건 굳이 뭐 그렇게 아닌데 쩌네 굳이 뭐 그렇게 아닌데 쩌네 됐어 올라가고요 됐어요 일로 가고 여기는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어 한 번에 못가 여기다 이렇게 가서 일단 이제 못을 맞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에다 못을 맞고 어 어 못 안들어가네 어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잡고 여기다 못을 박고 올라가서 자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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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못을 박으면 돼 자 이거는 점프를 뛰어서 못을 박는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거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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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도 저렇게 뛰면 되겠다 dies constituency 엘레나가 무조? 어어어어 엘레나가 무조? 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이거 딱 보니까 갈고리에요 갈고리 어 그랬지 out DF 자 한번에 갑니다 미안해! 오우, 수리감 수리감 오졌어 여기 올라가서 다시 가볼게 됐어 그 다음에 밑으로 네잇, 거기서 찾아볼 수 있나? 엘리베이터처럼 엘리베이터가 아직 일어납니다 300년 전 그렇다면 이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어? 엘리베이터 이동하네? 오, 작동하네 케이들 아, 근데 엘리베이터를 아, 나 멍청아! 아! 미안합니다 너무 마음 급했어요 너무 마음이 급했어 여기서 남편이 떨어졌어 여기서 남편 떨어지면은 바로 가는거야 바투더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어어 어어어 어어,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지? 아, 저 왼쪽이구나 여자가 여기 있어가지고 엘리나 쪽인지 알았네? 이쪽이야 잠깐만 엄청 험한데 길이? 됐어요 어어어 어어어 아아 난 이거 절대 못해 난 이거 난 죽어도 못해 나는 아아 난 이거 나 절대 못해 나는 아아 나 이런거 나 절대 못해 난 어어 이거 와아 이거 이제 1억 줘도 못해 나 1억이 뭐야 10억 줘도 못해 10억, 10억 주면 할수도 있겠다 어어 야아아아아 그렇지 그렇지 엘레나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엘레나 나이스 나 그렇지 그렇지 오 나이스 해 역시 엘레나